최근 정부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블록체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능형 정부 구축과 보안, 방역, 금융 등 디지털 뉴딜의 전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블록체인은 규제 혁신, 디지털 혁신이 필수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식, 증권거래 플랫폼부터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등 다양한 실사례로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시너지를 발휘하는 모습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한 비상장 주식거래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주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비상장 주식거래에 적용하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삼성증권과 함께 국내 최초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지원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선보였습니다. 출시 당시부터 두나무 자체 기업정보발굴팀이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정보, 삼성증권 안전거래 시스템에 기반한 매매, 거래 당사자 간 안전거래 회원 인증 여부 확인 지원 등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4배 증가한 4만 4천 명을 기록했으며 누적 가입자 수도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거래 건수는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플랫폼 중 유일하게 통일주권이 발행된 국내 비상장 기업 중 대부분인 4,660개의 비상장 종목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가능성을 인정받아 지난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연내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 관리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통일주권 미발행 비상장 기업 주식 거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면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통일주권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거의 모든 비상장 종목에 주식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이 될 전망입니다. 언택트 트렌드의 가속화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신원 증명 플랫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가 개발한 마이 아이디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한 후 인증을 완료하면 필요한 정보만 골라 제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 증명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과 생체 인증을 통해 높은 보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부동산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사 코리아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서비스 카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동화 분야 규제 샌드박스 과제 승인을 받으며 플랫폼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연내 출시 예정인 카사는 지난 3월 상업용 부동산에 실시간으로 투자 가능한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블록체인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광범위한 실사를 적용해 기술적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